2020년 첫 예배 시리즈 원칙을 세우기로를 통해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계신가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모습 있으시길 바라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1층 갤러리 스페이스M 2월 전시가 상처 주었나 봐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를 주제로 28일까지 정예란 작가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3월 사순절 기간 동안 전시될 작품 공모와 미술 선교팀 회원 모집도 진행 중입니다. 사순절과 관련된 작품을 수장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미술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11일에서 12일에 진행될 2020년도 부활절 칸타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기쁨과 고난, 순종과 약속의 길을 따라가며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된 이번 칸타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2020년도 해외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선교 국가는 태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일본, 올리비아, 케냐, 우간다, 몽골, 그리고 미얀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로비부스를 찾아주세요.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작을지라도 도울 수 있는 마음 품으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